자 여기 에쿠스가 현재 오일 노유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노코암 커버 가스켓 한쪽 뱅크는 현재 탈거를 했고 한쪽 뱅크를 마저 해야 돼요 이쪽은 자 이쪽은 보시면 돼 있죠 VL500 430마력 타우 엔진 자 제가 엔진을 비춰드려 볼게요 자 여기는 탈거를 해놓은 상태고 자 여기 점화 코일 플러그 고압 펌프까지 다 탈거가 된 모습이고요 이쪽 뱅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오일 노유가 살짝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보였기 때문에 이왕 작업하는 거 두 개 다 한쪽 뱅크만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양쪽을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은 거의 세지 않았고요 언젠가는 센다라고 보고 하는 김에 양쪽 다 이렇게 작업하는 걸로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